저는요, 어떤 정보시스템을 만나건 따져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따져보면 됐어,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제 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CRUD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C는 create, 생성하는 거예요. R은 읽는 거, D는 수정, 아니죠. U가 수정이죠. D는 삭제. 그래서 생성, 읽기, 수정, 삭제. 이 네 가지가 핵심적인 오퍼레이션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create와 read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생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읽지 않는데 생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CR이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까지 뭘 했냐면 버전에 대한 생성하는 법, 또 버전을 보는 법. 이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거의 다 한 겁니다. 거기다 조금만 더 하면 수정하는 법, 삭제하는 법까지 하면 거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정과 삭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약간은 구색 마치기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지만 조심자분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보셔도 좋고 안 보시고 그냥 끝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수정할 목적의 커밋을 한 두, 세 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저는 여기다가 delete 4, 5, delete 6 하고 저장 톡. 그리고 스테이징 에어리어 올리고 스테이터스에서 delete 6, commit delete 7,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또 스테이지로 올리고 그리고 delete 7, commit delete 8 이렇게 해서 버전을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버전을 만들고 보니까 어? 여기 있는 이 버전은 내가 잘못한 건데? 또는 나는 지금 m5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1시간 전에 작업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작업한 것들과 하나의 파일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작성하고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협업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게 어렵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있는 목록 중에 reset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저 reset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우리의 저장소의 상태를 우리가 선택한 m5라는 버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버전의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delete 6, 7, 8은 어떻게 돼요? 삭제되는 거죠. 리셋 한번 해볼게요. 클릭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심플한 하드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드하고 OK 하면 버전이 m5가 되면서 우리가 혹시나 아직 커밋하지 않은 파일이 있거나 또는 아직 그 스테이징 에어리에 올리지 않은 파일이 있으면 걔들까지 싹 지우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작업이에요. OK. 그럼 위험하니까 진짜 할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Yes. 그러면 어떻게 돼요? M5가 됐어요, 현재. 근데 아직 안 바뀐 거는 얘를 다시 껐다 키면 돼요. 이 파일들을 열었더니 어때요? hello.txt에는 delete가 없어졌죠. hello.to.txt에도 delete가 없어져서 우리의 저장소가 옛날 상태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감동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안 그러면 재미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이 리셋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m4로 리셋을 하고 싶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에서 리셋. 리셋을 하면 m4를 리셋하겠다가 아니라 m4의 상태로 리셋하겠다. 다시요. m4의 상태로 돌아가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저장소가 어떤 상태가 돼요? m4 버전을 만들었을 때가 돼요. 이게 엄청 헷갈려요. 뭐라고 헷갈리냐면 얘를 누르면 m4로 되는가? m4를 리셋해서 m3가 되는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걸 선택해서 하드를 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m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이게 언제 굉장히 편리하냐면 이래서 제가 여기다가 5라고 하고요. 저장했어요. 그리고 톡 때렸어요. 근데 오늘 작업을 끝내려고 보니까 제가 작업한 이 내용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m4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에서 리셋. 그리고 여기 믹시드 이런 거 소프트 이런 거 하면 수정 안 돼요. 하드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우리가 작업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정말 취소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취소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리셋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버전을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협업을 하면 여러분이 작업하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미 올라간 버전은 리셋하면 안 돼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은 얘기를 하긴 해야 돼서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끝!